이번에는 트레드밀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가 점점 달리기에 좋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는 그런 말도 많고요. 아마 올해 겨울은 이전 겨울보다도 훨씬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실내 달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태풍 오거나 이러면은 정말 트레드밀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레드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종 사용 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별다른 순서가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레드밀의 최고의 장점은 우선 그거죠.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미세먼지라든가 자외선, 비, 눈,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가 않습니다.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트레드밀의 존재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와서 못 달린다, 눈이 와서 못 달린다, 더워서 못 달린다, 추워서 못 달린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죠. 트레드밀 있으면. 하지만 이게 집에 있는 분이라면 그렇긴 한데요. 트레드밀이 집이나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가까이 있지 않다면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된다면 거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춥다, 덥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 장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단점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 트레드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드레드밀이라고 불러요. 드레드밀. D-R-E-A-D. 약간 공포 이런 단어죠. 그래서 트레드밀을 드레드밀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포의 어떤 러닝머신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재미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자극이 좀 적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특히나 좀 적은데요. 트레드밀을 달리시게 되면은 풍경의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실내에서만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몸의 자극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땅을 밀고 나가는 그런 달리기와 다르게 땅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그 기계를 따라가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극이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내에서 달리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주는 답답함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야외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트레드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깝깝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냥 트레드밀을 오래 하신 분은 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상황이 따라 좀 다르죠. 야외 달리기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트레드밀을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트레드밀에 TV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커다란 모니터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서요. 그걸 보면서 달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걸 보고 달리시면 사고가 날 확률도 좀 높고요. 그리고 멀미,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이 이렇게 눈이 한 곳에 다 고정이 되어버리고 우리 몸은 달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인지적인 차이가 발생을 해서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느끼거든요. 혹은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같은 것들 올릴 공간을 둔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쭈비프트 같은 게임. 거기 보면 쭈비프트가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라 마라톤도 있거든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좀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많고요. 아니면 대형 스크린에다가 요즘 유튜브에다가 트레드밀 비디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분들이 야외에서 달린 영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1인칭 시점에서 야외를 달린 영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마치 내가 그 지역을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조심하셔야 될게요. 그 화면에 보이는 달리는 속도하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달리기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에 좀 뭔가 부조화가 생겨서 이것도 역시나 약간 멀미를 느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 보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영상에 몰입을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다른 것도 보시고 주위 환기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달린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트레드밀 보면 주변에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팩이라든지 가방 같은 허리에 차는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메고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볍고 언제든지 화장실을 가실 수가 있고 또 시원한 물을 거기다 올려놓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큰 텀블러 같은 것들을 놔두고 마실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시원한 것들을 마실 수 있죠. 야외에서 달리실 때는 손에다가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기도 하는데 한여름에는 이런 것들이 금방 따뜻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달리시게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언제든지 화장실을 중간에 갈 수 있어요. 빠르게. 이게 굉장한 장점인데요. 좀 장이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달리기 하시다 보면 장 운동이 되고 몸이 움직여져서 중간중간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화장실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제 화장실에 가시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되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달리다 보면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아 나 중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들이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달리기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런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져서 화장실을 중간에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트레드밀은 정말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텀블러를 놔두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근처에 있는 정수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이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에 존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트레드밀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파워젤들을 테스트하실 때 트레드밀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파워젤이라는 것이 그래요. 굉장히 정말 시중에 나와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워젤들이 있는데요. 미묘하게 성분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었을 때 끈적함의 정도라든지 점도 같은 부분이라든지 뭔가 목으로 넘어갈 때 느낌 같은 것들이 다르고요. 안에 젤리처럼 덩어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젤들이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안 맞는 젤을 딱 드셨을 때 위장의 장애를 일으키시거나 장애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배가 막 아픈 배가 꼬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특히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실 때 평소에 드시던 익숙한 젤이 아닌 새로운 파워젤을 드셨을 때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드밀은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화장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젤을 오늘은 새로 나온 이런 젤을 한번 먹어보면서 우리 몸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거죠. 내 몸에 잘 맞는지.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고 주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중단을 하고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 이외에도 달리시면서 드시거나 달리기 전에 드시거나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전에 새로 나온 어떤 걸 먹었는데 쉐이크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달리기를 하시다가 야외에서 달리기 하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하지만 트레드밀에서 달리시게 되면 주변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역시나 안심하고 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러너분들이 요거트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달리기 전에 요거트를 먹는다 이런 것들. 특히 해외 기사 보면 요거트 먹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요거트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밖에서 하시면은.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시각적 변화도 적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더 안전한 장소다 보니까 내 몸에 뭔가를 테스트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하신다는 입장에서 트레드밀을 활용을 하시면 약간의 지루함은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달리다 보니까 체온이 쉽게 오르기도 하고요.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도 이게 내가 바람을 맞는 것하고 그냥 공기가 시원한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펜 같은 것들을 켜두시거나 선풍기를 켜서 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확실히 자연 바람보다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드밀 달리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외에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바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야외에서 달리실 때는 여러분이 넘어지면 바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끝났는데요. 트레드밀은 내가 넘어졌을 때 바닥은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거기에 어떤 끼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밀려서 더 큰 바닥에 쿵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트레드밀 보면 앞에 뭔가 손잡이 같은 것들이 양쪽 좌우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넘어질 때 그런 곳에 부딪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더더욱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트레드밀 하실 때 주변을 갔다가 두리번 두리번 거리신 분들이 계시고 상체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른 곳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트레드밀에서 굉장히 오래 달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중간에 균형을 잃어서 옆으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주변을 봐야 된다. 몸을 좀 돌려야 된다고 하실 때는 잠시 팔 한쪽이라도 괜찮으니까 손잡이 부분을 살짝이라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셨다가는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트레드밀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서 달리면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도 있는데 트레드밀도 물론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야외에서 달리는 것만큼의 스트레스 해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잘 활용하시면 달리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많은 코치, 러닝 코치 분들이 야외 달리기와 트레드밀 달리기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주 정도가 큰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이나 거리를 달렸을 때 운동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양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사용하는 근육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다르고 또 페이스 같은 것들을 익힌 데 좋고 하다 보니까 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오랫동안 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치들이 많이 추천을 해요. 러닝머신, 그러니까 트레드밀만 타는 거는 좋지 않고 야외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야외 달리기 한 8 그리고 트레드밀 2 정도 이 정도 비율 혹은 7대 3 정도 이 정도 비율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트레드밀을 달릴 수 있는 곳을 주변에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어떻든 환경의 변화가 어떻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날에 달릴 수 있다 보니까 운동 효과나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야외 달리기는 달리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제대로 못 달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내가 뭐 거기에 속도가 시속으로 나오는데 시속 뭐 10으로 했다, 9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속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감각을 익히는 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 감각이라는 건 시각적 속도 감각은 아닐 거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케이던스적인 측면에서는 감각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에다가 딱 맞춰놓고요. 그 감각을 계속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되진 않아요. 여러 번 며칠에 거쳐가지고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달라질 때도 똑같은 속도에 맞춰놓고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어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폭과 케이던스를 변화시키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속도를 달릴 때의 감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야배를 나가셔도 실내 달리기와 바닥이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느낌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페이스를 맞추는 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피로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계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발을 하나하나 내딛을 때마다 완전히 동일한 속도로 달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속도나 페이스 같은 것들은 정말 몇 초 단위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거든요. 야외 달리기 할 때는 그거는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 속도를 맞춰 나간다는 느낌인데요. 트레드밀에서 달릴 때는 기계가 정해놓은 딱 처음 듣고까지 똑같은 속도에다가 오히려 내가 기계에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소모가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신적 에너지라든지 신경 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고 났을 때 신체적 피로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로감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거기에 이제 경사도 올리는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덕 달리기 효과를 좀 보시려고 한다면 한 3도에서 6도 정도 6도 정도 올려놓고 하시면은 꽤 운동이 많이 되실 거고요. 살짝 살짝 중간에 언덕 넣는다 싶으면 한 3도 정도만 올리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높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올리시면 또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0도로 놓고 달리면 효과 없다. 그래서 1도 정도 올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이런 트레드밀은 1도로 올려놓고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좀 개인 취향 차이인데 그게 굉장히 미세해서요. 실제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냥 0도로 놓고 달려도 큰 차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도는 당연히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강도 높은 그런 러닝을 할 게 아니시라면 그냥 0도로 하시고 달려도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무동력 트레드밀이 좋아요? 동력 트레드밀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때 무동력 트레드밀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닌데요. 저도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동력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네?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내 발로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능동적인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야외에서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단점이 어쨌든 있습니다. 편하기로 치면은 동력 트레드밀이 훨씬 더 편해요. 무동력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막상 달려보면은 굉장히 무동력은 숙달이 되어야지만 제가 원하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어요. 그 무동력 트레드밀 보면 약간 이렇게 호가 그려져 있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동구트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을 내딛는 위치라든지 보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금방금방 바뀌어버리는데 실내에서 달릴 때 속도 바뀌는 그 느낌하고는 상당히 좀 이질적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동력 트레드밀은 정말 숙달되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수가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무동력은. 그것보다 초보자분들이라면 동력 트레드밀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느낌을 위해서 무동력을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트레드밀을 구매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더더욱 저는 일단은 동력 트레드밀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무동력은 꼭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른 피트니 센터 가보시면 무동력 트레드밀 놔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걸 써보세요. 써보고 내가 정말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저는 동력 트레드밀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시고 그 느낌을 정말 써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리뷰 영상들 100번 보시고 만번 보셔도 여러분이 그 위에서 달리지 않으시면은 절대 그 느낌을 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력 트레드밀이라고 하더라도 매장이나 아니면 어딘가에 가셔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써보세요. 그 헤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드밀의 바닥에 탄력성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그 유저들 리뷰를 보면 탄력성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발이 그 트레드밀에 닿을 때에 탄성, 탄성이란 좀 그렇고 이 바닥의 질감 자체가 회사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각 회사의 제품들을 전시해놓은 곳이 있으면 매장에 가셔서 달리기 하실 때 쓰시는 신발 신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시고 달리기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리뷰를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뭐지? 공 같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 튕겨가지고 일반 바닥과 그 다음에 트레드밀을 튕겼을 때 올라오는 그 높이 차이 같은 거 보는데 실제로 트레드밀마다 이게 튕겨서 올라오는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달려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 트레드밀이 있는 곳을 선택하실 때도 이 무동력과 동력이 둘 다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좀 더 좋겠죠. 둘이 운동의 어떤 효과도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드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좀 더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 정도 너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이 정도 좀 얘기 드리고요. 지금 같은 날씨 여름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이 있을 때는 트레드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트레드밀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